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속임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의 심정을 치고 날 따라 너로 아로님께서 온 세상의 나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한다고 하네 달라고 하네 보고자 하네 듣고자 하네 나는 너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이 한마디 너는 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속임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의 심정을 치고 날 따라 너희로 아로님께서 온 세상의 나라라 esque Chill 너희로 아로님 써냅' 아멘